지금 말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추석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지나간 악의꽃 영상도 보고 많은 리뷰들도 보고 추억하면서 너무 조금 우울했어요 많이 조금 우울했어요 많이? 조금 우울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처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2시에 하겠다 했던 라이브가 상당히 외로워서 그날 해볼까 하고 체크하다가 잠깐 잠깐 온라인 됐잖아요 그래서 해보려다가 조금 지금 하는 건 아니다 해서 그러면 곧 하겠다 불시에 그래서 했구요 잠깐 갑자기 켜진 라이브에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0.3초? 지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악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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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정주행 했어요? 잘했습니다 저 이준기님 때문에 악의꽃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리언이나 일쯤에도 싹 다 돌 봤는데 너무 다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슬펐어요 너무 좋은 드라마 아니요 여러분은 이거 이준기님 나오는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 곧 50회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또 드라마가..